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참맛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일요일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참 잘 가네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듣고 편안하게 취침 모드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취침 모드로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늦게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 몸이 계속 충납니다. 하여튼 월요일 날 장이 열릴 텐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또 주식쟁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운명.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천천히 가보렵니다.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까지 왔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 6월 달에 FMC 경계감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고 우리 증시 역시 관망 심리가 관망 심리가 높아집니다.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일날 코스피가 전주 대비했을 때 51.0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2736.5에 거래를 마쳤고 주 초반에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서 지수 역시 27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주중에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재차 2600선으로 밀려난 뒤에 외국인 매도에 눌려요. 늘려가지고 2630선까지 후퇴하는 등 다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3조 2422억을 승매도를 합니다. 반면에 개인들 2조 4164억 기간에 들을 8041억 이렇게 승매수를 한 거죠. 이번 주 증시는 FOMC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 다소 관망심리가 짙게 낀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관망심리. 라파엘보스틱 애틀란타 연흔 총재 연설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연준의 유연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그 제시한 코스피 주간 예상 범위 2580에서 2700으로 봅니다.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낙관적인 실적의 전망과 한국의 수출 호조가 기대가 주식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요.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있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은 미국 경제 지표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6일 날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에 12일 날 FOMC를 거쳐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모이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주식장은 경기 침체랑 혹은 추가 금리 인상 중 어느 한 가지 가능성을 크게 인식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기보다는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주가가 상승한 데 대한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다.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장의 조정폭이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차익실의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상승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게 부는 증권사도 있더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있을 FOMC까지 물가나 금리, 연준의 카테고리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경계감이 커지지 않겠냐 최근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의 전환 양상이 실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코멘트하고 점도피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전망, 그리고 점도표 물가 전망, 점도표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만 FOMC 소화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 등 이달 중순 이후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썸머랄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썸머랄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썸머랄리. 3일에 보니까 미국 4월에 건설 지출 5월에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은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차이신 비제조업 PMI 이게 있어요. 또 일본의 일본 기술비 투자가 있고 4일 날은 한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4월 제조업 수주가 있고요. 5일에는 미국 5월 ISM 비제조업 지수 5월에 ADP 민간 취업자 수 증감 그리고 일본 4월 노동자 현금 수입이 있습니다. 6일에는 유럽 6월에 ECB 통화정책 결정회의 7일에는 미국 5월 비동업 취업자 수 증감 5월에 실업률, 5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5월에 수출 그리고 수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된다.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빌빌 거랬는데 코스닥이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다행스럽게. 미국장은 아주 골 때렸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쭉 빠지더니 나스닥이 쭉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야 이거 참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법으로 끝났고 S&P도 마찬가지로 쭉 급하게 올라갑니다. 급하게 0.8%는 올랐습니다. 다우도 쫙 올라갑니다. 1.5% 올랐어요. 그동안 다우가 많이 빠졌거든. 한 4만까지 갔었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난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필라도 마찬가지로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0.96%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쭉 빠지더라고 빠져가지고 0.96%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385원입니다. 8원 올랐고요. 달러 1번에는 157.24엔 오르네요. 유가는 76.99달러 일본 연화는 880.62원 유로화는 1,502.59원 중국 연화 190.69원 다 오릅니다. 휘발유 1,670.58원 국채금값 2,345.8달러 국내는 10만 3,821.85원입니다. 미국 국채의 10년물은 4.50입니다. 좀 빠졌습니다. 4.50이 조금씩 빠져야죠. 선물은 다우는 1.65% 올랐고요. S&P 0.95 러셀드 0.76 올랐고 아쉽지만 낫을 때가 좀 빠졌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3성전자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이제는 좀 빠질만큼 빠졌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한 7만 5천원까지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 4%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한 1%에서 한 2% 정도는 상승할 것 같고 5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6만 1천원 돌파해서 6만 2천원까지도 가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6만 1천원 사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3성전자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팔고 있지만 진정한 찐부자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 선물해주세요. 여러분 편안한 Fire podéis ver ai